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EMA 럴링 리뷰에 채택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순리대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세계로 뻗는 셀트리온 글로벌 경쟁력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만점이다 그러면 업계 1위다라고 보면 되죠. 업계 1위의 셀트리온이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20선 돌파했죠. 오늘 2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나스닥도 급등을 했죠. 모든 부분이 이 셀트리온의 모든 상황이 지금 급반전되고 있죠. 원래 좋았습니다. 원래 모든 상황이 좋았는데 주가를 상당히 밑으로 거의 어거지로 끌어내렸죠. 거의 주작을 통해서 끌어내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끌어내릴만한 그런 끈덕지도 없죠. 먼저 위의 증시 한번 보시면 지금 다오가 0.5% 상승을 했죠. 나스닥이 2% 아까 급등을 했습니다. 1.7% 올라섰죠. 지금 테이퍼링 이슈가 좀 나와서 증시를 좀 눌러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었지만 일단은 다 벗어났죠.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이 안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락이 아주 크게 일어났었죠. 이미 크게 일어났었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달리는 분위기죠. 달리는 분위기에다가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좋습니다. 지금 0.25% 0.28%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도 급등을 하고 오늘도 나스닥 선물도 추가적으로 치고 밀어 올라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일 이유가 없죠. 증시는 약세를 보일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세계로 뻗는 셀트리온 글로벌 경쟁력 투자 우수 기업 선정 이 소식이 또 오전에 나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셀트리온에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비교 대상 글로벌 기업 넘는 높은 영업인율 지난해 유묘형 투자액이 5,413억으로 동정업계 1위입니다. 동정업계 1위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국내 500대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CEO스코가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성장, 투자,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건실경력, 지배구조 투명, 양성평등, 사회공헌 등 8개 부문에 걸쳐서 각종 경영 데이터를 정밀평가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800점 만점에 603.8점을 받았는데 부문별로 보면 투자가 99점이죠. 거의 만점이죠. 그리고 이 부분, 글로벌 경쟁력이 98.2점으로 지금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됐죠.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계속해서 나는 배가 고프다. 계속해서 나는 성장을 해나가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부분은 지금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죠. 지배구조 투명도 77.7점으로 양호하고 건실경영도 82.6점으로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 26.6점, 양성평등도 95.8, 사회복원 74.8, 고속선정 49.2 글로벌 경쟁력이 경쟁력하고 투자 부분에서 만점을 갖고 온 결과를 지금 획득을 했는데 투자 부분 점수는 매출대비 유무용자산 투자 비중과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을 고려해서 산출했다고 하죠. 지금 유무용자산 투자액이 5,414억, 500대 기업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최고죠. 최고고 유무용자산 투자 비율 29.3%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같은기 R&D 투자액은 3,848억을 기록했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로 상당히 높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 부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셀트리오는 비교대상 글로벌 기업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해 기준 글로벌 기업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 제약바이오 이쪽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2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죠. 이것도 높습니다. 높은 수준인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8.5%로 거의 2배 육박하죠. 지금 혼자서 나 혼자 내가 제일 잘나가 이런 모습이죠. 지금 셀트리온이 그냥 말로 내가 제일 잘나가 그런 모습들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은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등 대표 바이오시밀러 3종 모두 미국 허가를 획득을 한 상태고 이 중에 렘시마는 지난해 미국에서 3억 4,100만 달러, 3,77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렉트라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그냥 투자를 하기 딱 좋은 기업이죠. 투자를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셀트리온은 20선을 돌파했죠. 20선을 돌파를 해서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20선 돌파. 20선을 돌파해서 쭉 밀어 내렸다가 이제 파동을 탔죠. 파동을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갈 만한 자리였죠. 여기의 위치를 보면 여기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여기하고 유사한 분위기였는데 얘는 이거 지금 내려올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거 모든 여건이 완벽했죠. 모든 여건이 완벽했는데 어거지로 지금 자전 돌리고 해서 어거지로 끌어내린 그런 상태죠. 그런 위치에서 지금 여기도 어거지로 많이 끌려 내려왔었지만 이런 식으로 끌려 내려오면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제같이 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선 부근에서 20선을 뚫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쭉 계속 상승하죠. 지금의 이 셀트리온에 둘러선 환경을 보면 모든 게 완벽합니다. 지금 이때 수준만큼 완벽하죠. 지금 이제 쭉 뻗어 올라갔는데 이제 20선을 완전히 뚫어냈죠. 완전히 뚫어내고 갭을 만들지 않고 시작하고 5일선을 밟고 20선 밟고 10일선 밟고 그러고 이제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흐름이 너무나 좋죠. 이제 나 가니까 내 뒷다리 잡지마라. 이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아주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고 있죠. 모든 환경이 완벽합니다. 지금 이제 롤링 리뷰 부분에 등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허가신청 들어가죠. 허가신청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정식 이제 조건부 허가가 진행이 되죠. 그렇게 보면 6월달 안에 이제 조건부 허가 완전한 허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허가를 받은 신약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죠. EMA 허가를 받은 이 코로나 치료제가 드디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탄생하죠. 이제 이제 탄생을 하는 거다. 백신이 먼저 움직였지만 이 치료제 부분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였죠. 지금 뭐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아주 강력하죠. 자 헬스케어가 지금 대장의 모습을 잡아가고 있죠. 먼저 21선을 뚫어내고 그러고 갭을 만들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죠. 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위로 밀고 있죠. 지금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계속 가겠다라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밑으로 끌어내려서 투자자들 상당히 이제 심란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고 이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제약도 마찬가지로 20선을 뚫어내고 있죠. 이제 뭐 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롤링 리뷰 결과 다음주 이제 나오겠죠. 다음주 이제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한 20일 정도 되면 정식허가 완전 허가 나올 거고 그리고 6월달 6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삼성 데이터도 나오고 지금 이제 앞으로 진격할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